그 다음에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긴 한데요 3월 중순쯤에는 보통 학부모총회를 해요 그러니까 설명회를 합니다 설명회 때 저는 이런 자료를 썼어요 보통 학교에서 틀을 나눠주실 거예요 저는 그 틀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담임소개, 연락처까지 여기다 넣고 이메일도 적습니다 적어봤자 사실 나중에 다시 물어보시긴 하지만 담당 교사랑 시간표랑 그 다음에 학급 임원 소개랑 저희 학교는 이런 식으로 봉사부장이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일수 이거 안내를 해드리고 개인체험학습에 저희 학교는 학기당 열흘씩이어가지고 이거 안내해드리고 봉사활동 시간도 이제 몇 시간 채워야 한다 근데 평일과 이거를 잘 모르시거든요 평일은 2시간, 7교시는 1시간입니다 이것도 안내를 해드리면서 제가 갖가지 잔소리를 여기다 써놓습니다 이것도 제가 수정할 거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각할 때는 꼭 미리 연락을 해라 결석할 때도 미리 연락을 해라 휴대폰은 거둘 거다 지각은 하지 말아라 교복 제대로 입어라 수업태도는 가정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달라 그 다음에 청소와 종례 이제 제대로 안되면 종례 한번 늦게 끝낼 거다 내가 이렇게 끝내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3월달에는 실제로 싸우는 일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것도 가정에서 지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내신 성적 산출인데 제가 2학년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 이건 잘 몰라요 그래도 한번 궁금해 하실 테니까 저희 학교 걸 넣었었고요 그 다음에는 봉사활동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나눠주는 거를 붙여넣기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런 거 하나 붙여놨었습니다 이거를 학부모총회 때 나눠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준비해야 되는 게 담임소개문이죠 담임소개문을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이틀로 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전 도연체를 좋아하니까 도연체로 바꿔서 보시면은 이거 한 장을 3월 첫째 날 그러니까 지금 3월 4일이죠 이때 나눠줄 거예요 제 연락처를 적고 저는 연락처를 다 공유를 하는 편이에요 대신에 주말 연락 절대 금지 그 다음에 오후 7시 이후에 연락 금지 그 다음에 게임 초대 및 카카오톡 금지 그래서 생각할 때 심각한 상황이거나 상담을 원할 때에는 예외니까 카톡 말고 문자를 먼저 하라고 시켰고요 그 다음에 내일 뭐 하는지 준비물이 뭔지 시험 범위가 어딘지는 여러분들 친구들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당장 급할 경우에만 담임샘을 찾아라 라고 반드시 얘기를 해놓고 음 받자마자 핸드폰을 걷기 전에 혹은 걷었으면 다시 나눠주고 자기 학번이랑 학번 이렇게 하니까 또 헷갈리는데 자기 뭐 자기 이름과 그 다음에 보호자 연락처 보통 부모님이라고 적으면 할머니랑 조부모님이랑 사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냥 보호자라고 했거든요 보호자 연락처 두 명의 번호를 문자로 보냅니다 단 보호자와의 관계를 꼭 적으세요 그래서 뭐 1번 홍길동 엄마는 이 번호 아빠는 이 번호다라고 문자로 보내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적어서 내려갔더니 애들이 글씨가 개발개발이고 그 다음에 번호를 기억을 못하니까 틀린 번호를 알려줘가지고 작년이랑 재작년 이제 한 학기 동안 쓸데없이 그냥 학교에서 문자를 받으셨던 분이 되게 화를 내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꼭 이렇게 보내라 라고 하고 제가 확인 절차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재소개를 하고요 오늘의 알림 내용 그래서 교과서 임시 시간표 배부 배부하고 어떻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임시반장 부반장 선출할 거다 그 다음 내일까지는 이런 거 이런 거 해와라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학급 규칙을 기본 틀을 제가 제시를 해놔요 그래서 몇 시까지 등교다 그 다음에 준비물 이거다 그 다음 핸드폰 어떻게 해라 폭력 욕설 금지다 음식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청소조 주번은 맡은 바에 확실히 해라 임의변경이나 자의 패스가 불가능하다라는 걸 기본 틀을 마련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3월달은 적응기간이다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자리 관련해서도 저는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애들한테 강조를 하는 부분이 만약에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앉았는데 혹은 랜덤대로 앉았는데 수업 분위기가 많이 안 좋거나 몇몇째 떠드는 학생들 때문에 방해가 된다 하면 자리를 내가 이제 너네들의 권한을 뺏어와서 내 마음대로 앉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놔요 왜냐면은 이거 갖고서 우길 수 없는 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으면 그건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그냥 진짜 민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요거를 알려줍니다 자립의 지도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번호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알려주는 게 제가 이름 외우기 게임을 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에서 2주일 텀을 두고서 반아이들의 이름을 다 외우게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꼭 넣었었어요 이거는 제 스타일이고요 혹시 필요하시다면은 이 틀 안에서 고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지각 명령표 이거는 첫날부터 필요합니다 첫날부터 이거를 이제 여기 이름 넣고 쭉 뽑아가지고 이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날짜랑 그 다음에 몇 분 늦었는지 가능하면 체크를 해놔가지고 게시판에다가 붙여놨어요 똑같이 규칙 어겼을 때랑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누적제여가지고 5회째 다시 이걸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5회째는 계속 대청소였어요 5회째는 한 번만 늦어도 일주일 대청소 그 다음에 또 늦으면은 2주일 대청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청소를 계속 누적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학생이 좀 반항이 조금 있었을 때도 있는데 10회 늦은 학생이랑 2회 늦은 학생이랑 벌칙이 달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늦었는데 왜 쟤는 저거라고 나는 이걸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여태까지 계속 누적되었고 계속 많이 늦었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인정을 하고 청소를 해요 엄청 툴툴거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엔 나중에 1분 늦어가지고 30분을 집에 늦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각명랄프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3월 달에 꼭 하셨으면 하는 건데요 이제 실제로 신체폭력은 눈에 보이니까 바로 알게 되거든요 근데 언어폭력은 잘 몰라요 특히 다른 반 학생들이랑 정말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조사를 합니다 이게 사실 학생들이 적는 경우는 그렇게 크게 없지만 어... 담임이 무언가를 했다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꼭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고 걷습니다 그러면은 친한 아이들은 서로 욕을 했다라고 적는데 그런 거는 한 명씩 불러가지고 상담을 해요 그러면은 장난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그러면 좀 걸러내고 만약에 또 똑같은 말을 했다고 또 적는다 그럼 또 다음엔 혼내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정말 좀 조용하고 착한 아이가 많이 당했던 거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특히 학기 초에는 반드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넣었고요 만약에 이게 한 명을 아이들 한 7, 8명이 거론을 한다 그러면 그 학생이 정말 입이 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을 불러다가 상담을 하고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만약 아기가 있다면 당연히 부모님과 상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없어도 사실 부모님과 상담을 좀 하면서 이렇게 깜지를 시켜요 어... 이거 실제로 시킨 적은 없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놨었어요 그래서 뭐 따돌림이랑 이런 거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 이거다 그 다음에 따라쓰기 한자 이렇게 써라 라고 이렇게 해서 마련을 해놨었고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전 30분이면 쓸 줄 알았는데 거의 한 5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외우기 했었어요 그럼 거의 뭐 1시간 이상 걸리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쪽지시험을 본다고 해요 그러면 2시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에 늦게 보내려고 만들어놨던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사소하게는 사물함 번호표도 있어요 그래서 사물함 번호표를 보시면은 저는 이 스타일을 그냥 그대로 쭉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카카오 프렌즈 아이콘 써가지고 만들어서 프린트하고 코팅해가지고 붙입니다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금요신문이라고 3월달에 한동안 했었던 건데요 일주일마다 안내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아예 만든 거예요 이거는 작년에 아니라 재작년에 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상담도 아예 순서를 정해놓고 주번도 순서를 알려줘서 금요일마다 집에 빨리 가고 싶으니까 그냥 이걸 나눠주고 바로 집에 보냈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따 이벤트 할 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한동안 재작년에 아침 조회 시간마다 세계 언어로 인사하는 거를 가르쳐 줬었어요 그래가지고 3월 첫째 주는 일본어 하고 둘째 주는 중국어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쭉 시험 본다고 했던 거고요 프랑스어 였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름 의욕 넘치게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학급 규칙이 점점 늘어났죠 점점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추가 추가 하면서 공지를 해주고요 적응 기간이라는 거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뭐 3월 달에 첫째 날에 할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했던 게 2018학년도에는 2019년도의 나에게 그 다음에 2019년에는 이제 20년의 나에게 하겠죠 2020년 그 다음에 2019년에 누구누구야 하면서 쓰게 해요 제가 쓰게 하고 그 다음에 2019년 여기는 아마 3월 4일이겠죠 4일 월요일 이거를 애들이 보통 쓰기 싫어하는 애들도 학기 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해서 쓰게 하고 저장 이것도 쓰게 합니다 1년 뒤에 생각보다 애들이 많이 자라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 다음에 종업식에 나눠줘요 종업식에 나눠주고 나눠주는 동시에 또 쓰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2학년을 맡고 있으니까 3학년 때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3학년 졸업식 때 나눠주려고 다시 쓰게 했어요 그래서 역시 올해에도 이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있는데요 학교에서 나눠주시겠지만 자율기재방식의 학습환경조사서 이런 것도 있거든요 혹시 필요하실까 봐 우선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감사합니다 아멘